저희 동아리 명은 라운드 밴드 V이고요. 하남시 내에 있는 신장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에서 만들어진 동아리입니다.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렸던 모든 공연 행사 같은 거 항상 참여해 왔었어서 이번 삑사리 한다고 하니까 다들 나간다고 해서 다들 다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. 미사 삑사리 저희도 되게 호기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다들 7080 어땠어? 몰랐지? 처음에는 공지가 떴을 때 뭐가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좀 걱정이 많긴 했는데 엄마 아빠 세대에 엄마가 약간 72년생? 71년생? 그러시다 보니까 약간 엄마가 집에서 많이 듣던 노래 그런 식의 7080 노래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저희가 하는 곡이 시내철 곡이어서 되게 약간 재미있는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옛날 노래를 많이 아는 편은 저는 아니었는데 이번 기회로 많이 알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그때 노래구나 했던 애들도 되게 있어요. 이렇게 공연하게 돼서 기쁘고 즐겁습니다.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멘토 선생님들이랑 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무섭고 뭔가 처음 되게 긴장했는데 저희 다 같이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친해지고 편하고 저희끼리도 더 친해진 게 좋았고 이렇게 공연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되게 즐거워서 뭔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하는 것보다 이런 거를 할 수 있을까를 해결해 낸 게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재밌습니다. 아 뭐 하세요? 이일용 선생님이랑 명지혜 선생님이랑 송주협 선생님 모두 되게 너무 저희한테 잘해주시고 저희 되게 시끄러웠는데 많이 그 시끄러운 분위기에 잘 막 받아주시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다들 그래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하나 둘 셋 라운드 밴드부 화이팅 와 진짜 이 슈퍼 아이들을 어떡하면 되지